하, 오케이 잘 봐. 뭘? 이건? 오우연의 일지? 뭐지? 우연의 일치? 너 정체성이 전기 쪽이야? 아... 알았어, 알았으니까 그만해. 왜?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? 난 정체성이 전기 쪽이야. 그만하라니까. 아, 그만! 왜? 착하지는 않지, 내가. 그런 나랑 계약을 한 거야, 너. 염두에도 내가 나쁘다는 거. 장난이 이만하고 가봐야겠네. 갑자기? 거슬리는 일이 좀 생겨서. 방금 그건 계약 기념 쇼라고 생각해. 부디 즐거웠길 바라고. 네. 잡기 싫어하더니 이제 놓기 싫어? 놓지 말라면. 뭔데? 약속. 약속. 안 아프게 해준다고 했으니까. 너무 안심하지 말고 충전식이니까 하루에 한 번. 열두시 전에. 충전? 어떻게 하는 건데? 손 잡았어. 뭐? 왜? 너 도망갈까 봐. 아, 그리고 서원 생각해두고. 탁동경. 야, 너 내 이름 어떻게 하냐? 야!